안녕하세요. 9월 3 백화할 매장입니다. 항상 저를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이벤트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이벤트는 별거 아니죠. 무료 점사겠죠. 그런데 방문 점사로 제가 이제 촬영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제가 세 분 정도 선정을 하고 싶은데 무작위로 제가 세 분을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이 나가는 글 밑에 댓글을 보고 11월 말쯤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랑 시간이 맞으시면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세 명을 꼭 추첨해서 댓글로 당첨되었습니다. 언제 오십시오라고 댓글 한번 남길 수 있으면 남겨놓을 테니까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뭐 때문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이렇게 아프거나 그렇게 하시면 무료 점사 봐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부도까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죠. 제 성이니까 너무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말 자그마한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PD님 이게 너무 효과가 좋고 괜찮으면 멀리 계신 분 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화 점사도 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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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